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랜만에 아이폰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곧 구독자 4천명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4천명 돌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쁜 디자인 케이스가 갖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고 애플워치 밴드도 교체를 하지만 핸드폰 케이스는 하나만 사서 쭉 쓰다가 또 하나 사서 바꾸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날의 패션과 기분에 따라 핸드폰 케이스도 바꿔주는 센스! 딥박스의 스플릿 플러스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기본 포장 자체가 마치 선물 박스를 보는 것 같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안에는 디자인 커버가 들어있고 아래쪽에 바디 프레임이 들어있습니다. 바닥면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기종별 착용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가 있어서 영상으로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커버만 구매 시에는 이렇게 슬림한 방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팍스의 스플릿 플러스 케이스는 바디 프레임과 디자인 커버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 커버만 교체해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디 프레임은 블랙과 클리어 두 가지가 있어서 디자인 커버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가지 디자인을 사용을 하시려면 두 개 다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끼우는 방법은 아이폰 위에 디자인 커버를 올려놓고 바디 프레임을 카메라 쪽에서부터 밀어 넣은 후 카메라 홀을 커버 라인과 맞춰주신 후 모서리부터 눌러가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면으로 돌려서 덜 끼워진 부분이 있으면 밀어서 맞춰주시면 쉽게 장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커버만 추가로 구매해서 바꿔주면 되니까 아주 다양한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딥박스 사이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커버가 있어서 아마 고르시기에도 힘드실 정도일 겁니다. 디자인 커버에도 기본 종류가 있는데요. 클리어 커버, 레더 커버, 트윙클 커버, 카드 수납 커버 등이 있고 여기에 각각 수많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카드 수납 커버는 신용 카드를 수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커버인데요. 카드를 수납하면서도 투박하게 튀어나오지도 않고 카드를 넣는 입구 부분을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능 하나를 추가해도 디자인과 기능까지 생각하는 세심함을 느낄 수 있는 커버입니다. 깔끔하고 투명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리어 커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투명한 커버에 예쁜 디자인이 더해진 커버로 이 제품은 어웨이큰 옐로우 클리어 커버입니다. 트윙클 커버는 디자인에 반짝반짝거리는 재질이 들어가서 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더욱 예쁜 디자인 커버입니다. 요즘 이런 티켓 디자인의 케이스가 유행이라서 저도 트윙클 커버 시티투어 서울 티켓으로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핫하게 유행했던 곡 범내려온다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한국의 미 3월 스페셜 에디션 커버도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너무 멋지고 구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제가 협찬을 받을 때만 해도 없었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코리아 디팍스 신규 콜라보가 출시가 되어서 더 많은 한국의 전통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어 더욱더 디자인 고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나만의 글자를 새길 수 있는 커스텀 케이스도 있는데요. 저는 트윙클 레터링 커버로 우주 속으로 어느 별에서 왔니 핑크 버전의 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별자리와 문구를 새겨 넣을 수 있어서 저는 사자자리와 리뷰닉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새겨 넣어보았는데요.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케이스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바디프레임은 두께와 무게를 줄이면서도 핸드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게 카메라 홀 부분을 높이고 모서리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에는 엣지 부분이 있어서 액정이 바닥에 닿지 않아 액정 깨짐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딥팍스의 스프릿 플러스 케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매번 케이스를 구매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는 디자인 커버만 교체해서 옷 갈아입듯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스페셜 케이스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구독자 4천명 부스터 이벤트로 딥팍스 케이스를 무려 10분께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의 딥팍스 사이트에 가셔서 수많은 디자인을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는 핸드폰 기종이 있는지 확인 후 디자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기종과 프레임 색상, 디자인까지 남겨주시면 8월 8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당첨 소식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응모해주시고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소개해주셔서 선물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 2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